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5년 동안 8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,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8,2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통장에서 2,413억 원의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했고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통장으로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6개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대포통장은 15만 건에 달합니다.